날씨 자고 나니까 운동화가 없어졌어요 예 아이고 참나 오늘 급하게 열라고 와서 우리 자 여 앞에서 강좌에서 자는데 일어나보니까 운동화가 없다래서요 날씨 운동화 사주러 왔어요 아이고 같은 사람들끼리 이런 일이 생기네 또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39,000원 예 예 예 예 날씨 잊어먹지 마세요 예 예 지금 신어 지금 지금 신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맙고요 자신할게요 앉아 앉아 버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날씨 감사합니다 날씨 예 그 봉사 열심히 하시고 예 그냥 열심히 잘 지내신다고 저 저하늘님이라고 예 예 우리 저 그 요 방송 보시는 분이 예 예 그 날씨 드리라고 10만원을 드렸어요 운동화 사준거 그거는 제가 사드린 거고 예 요거는 저 저하늘님께서 10만원 주신 거거든 자 10만원이거든요 예 확인해 보시고 예 맞아요 확인해 봐봐 예 맞죠 예 그리고 요거 뭐 잘해서 사용하시고요 예 그 돈 있는거 사람들한테 절대 예 맞Ho vielleicht Where do you got that 그럼 도나 줘요 예із 예 예 제가 말씀은 빨간색으로 잘 지눕이 나오는데 저하늘님 Privateabad 한국 한참값이 없데 오만zu니요 예 인사 안 빼주는데 245만원 받아 gir 알려주는데 245만원 준다 한밤 오 beverage 받아가지고 예 partout 예 그 돈 들고 다니시면 데 Vegas TVах 예 그저가 인사한번만 부탁드릴게요 ob나vis 예 그 저그 인사 한번만 부탁드려요 쭉 대사님 씨 저희 하늘 님이라고 깨 leer 예 조하늘님 감사하고요 열심히 목사님 하고 활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가자구요